안녕하세요 노년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승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부츠는 아디다스에서 나온 최상급 부츠인 에너지 부스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 부스트는 레이스 타입의 부츠로 제작되었으며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이 밑창에 있는 기존의 에바 소재와는 달리 특수 소재인 부스트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스트는 라이딩 시 외부에 충격이 들어가 있을 때 충격을 흡수하여 외부로 다시 뱉어주면서 가장 강한 리바운딩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부츠입니다 이 에너지 부스트의 이너 부츠인데요 이너 부츠 안쪽을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쿠셔닝이 강하고 폭신폭신하게 되어있고 이 특징인 아킬레스건 있는 라인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드하게 잘 잡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더가 라이딩 하실 시에 뒤꿈치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잡기 때문에 뒤꿈치가 잘 빠지지 않아서 엣지의 그립력을 높아주게 되고 이너 부츠 시스템 자체의 회오리 시스템으로 인해서 발을 완벽하게 감싸줌으로써 엣지를 줄 때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이너 부츠 소재 역시 커피 향신료로 제작되어 있어서 향탈취 기능에서도 가장 우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뒤꿈치 힐컵 쪽 보시게 되면 부스트라고 딱 써있고요 그 다음에 가죽 소재로 한 번 더 덧돼 있으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렸고 이 윗바닥을 보시면 눈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스파이크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고요 이 밑에 보시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인 부스트 소재가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에바 소재에 비해서 훨씬 더 충격 흡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에너지 부스트란 부츠는 굉장히 하드한 라이딩용 부츠이며 플렉스는 한 8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의 그립력을 굉장히 높여주면서 발을 굉장히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부츠라고 생각됩니다 올 겨울 에너지 부스트와 함께 한 번 사용해 보신다면 가장 즐거운 시즌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